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이 논의됐던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년에 대한 분리국감이 올해도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통상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감 시행일로부터 2,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올해 분리국감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국감은 매년 하반기 20일에 걸쳐 진행되던 기존의 국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600여 개에 달하는 정부기관을 모두 감사해야 하는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을 겪으면서 무산됐고 올해 역시 성환종 리스트와 국민연금 개편 등 각종 현안에 밀려 분리국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